근데 재미없는 건 죽어도 안 해가지고 재미없거나 그렇게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건 죽어도 안 해가지고 운명이야 시험 봐야지 뭐 책 읽듯이 단어 단어 그것도 한 페이지를 사진 찍듯이 외우면 참 좋은데 저는 재밌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외우면 머릿속을 그렇게 안 외워가지고 억지로라도 해야지 아 진짜 영어에서 단어 외우라거나 시 외우라 그러면 정말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고요 제가 쓴 글을 제가 스피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어차피 내가 쓴 거니까 다 머릿속에 쓰면서 다 기억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남이 쓴 거를 스피치하려고 이걸 다 외워라 이러면 절대 못해요 그냥 제 머리는 좀 이상한데 아니야 이 세상이 다 이상한 거야 서로 각기 다 뇌가 다르니까 그 시너지를 어떻게 잘 살리는 환경을 만나느냐가 관건인지 잠깐인지 풍! 나? 핵rique day 싸움러 온다 97-11 9-11 connect initiated crash notification assist service 요가ей 시끄러 9-1-1 10 second 10 seconds 어떻게 되나? if you want to cancel the automated call press cancel button on the screen or end call button on the steering wheel 안 돼 안경이 없어. 안경이 없어도 안보여요. 빠르게 펴. 밖에 나가고 싶은데 문이 안열려. 좀만 기다려. 안경이 사라졌어요. 안경이 또 혼자서 욕도 못 writings. 안경이 듣고 사진으로 입에 잠이 왔어요. 스테이니드차인 후쿠가? 실례합니다. 세 번째 소셜요. Есть 으깨드다. 다음 문제를 더 머 potem 여기에 해줘요.